라임펀드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. 오늘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우리은행 측에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입증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하지만 윤갑근 전 위원장은 돈을 건넨 측에서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